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이어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김해 양산의 부산 편입 주장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의 홍태용 김해 시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홍 시장은 생뚱맞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발상이라면서 행정통합을 통한 큰 틀에서 부울경이 하나로 엮어지는 것은 맞지만 일부 지역을 특정 지역에 편입하는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